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수완박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가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다가 구성원들이 지금 크게 독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퇴임식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으로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검찰총장이 수장으로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그리고 퇴임행사를 열어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 되느냐 하는 내부에 강한 반발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오는 6일에 자신의 퇴임식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지난달 22일 두 번째 사의를 표명한 뒤에 26일부터는 연간을 쓰고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경대에서 표결을 그치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모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관여하면서 조직을 추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진 차장검사도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러나 김오수 총장마저 없고 그래서 국회와 대립해서 이런저런 안을 내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청와대 관련돼서 또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오수 총장은 본인은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총장으로서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갈 때 퇴임식을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 하는 비판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 검수완박 추진을 가시화하자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의 형사 이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북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또는 머리부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이렇게 강도도표에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조나 또는 거북이가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처럼 머리를 파묻고 복지부동 조용히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장 좀 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 조직을 없앤다고 하면 국회를 가든지 청와대를 가든지 뛰어가면서 그렇지 않다 그게 잘못됐다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비판을 받자 그때서 나섰다 하는 이야기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론을 의식한 듯 김오수 총장은 국회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의 법의 발의를 막지 못해서 첫 번째 사직서를 냈습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이렇게 잠적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연락해서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해서 그때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오수가 대통령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면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사표를 내버렸다. 그래서 문재인이 본인을 만나서 임기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달라 하고 사표를 발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오수는 계속해서 국회를 찾아갔지만 여야 쪽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 완박에 관한 중재안을 내놨고 이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덥석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중재안이 지금에 나와 있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부패 사건을 제외하고 네 가지 범죄 분류를 해서 그걸 전부 다 경찰에 넘기고 나머지 이 두 개도 나중에 중수층에 생기면 1년 6개월 안에 넘긴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기본의 원안에 있는 다 넘기는 것을 시간을 조금 늘려놓은 것밖에 안 된다라고 강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오수 총장이 국회 내부 논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책임론이 또 제기됐던 것입니다. 김오수는 검수 완박에 대한 국회 중재안이 나오기 직전에 언론을 만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이나 국회가 원치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을 필요도 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선거수사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중재안에 담겨 의욕이 더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를 두고 지금 박영진 의정부지검의 부장검사는 김오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공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오수 총장은 국회의장과의 면남 과정에서 중재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 논의 사항을 알지 못했던 것도 책임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의장을 한 40분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하고 난 뒤에 김오수 총장이 나중에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중재안을 권성동 의원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안을 미리 귀뜸을 받지 못했다 하니까 그걸 몰랐던 것도 총장으로서 문허하다 책임이다 이렇게 질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김오수 총장은 국회 중재안에 반발해서 지난달 22일 다시 사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완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까지 가서 문재인이 꼼수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시 통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퇴임식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검 간부 중에 일부는 김오수의 퇴임식 개최를 만류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걸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고 대검 내부에서는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는 관심사항이 김오수의 퇴임식을 어떻게 하는가 아니라 앞으로 검찰 조직이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빨리 퇴임식을 열어달라 해가지고 퇴임식 열어주면 삐까번쩍하게 폼 잡고 퇴임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많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때문에 조직을 잘 추스리할 때인데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가는 입장에서 퇴임식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초상집이다. 퇴임식을 열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검찰 조직 전체를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이 판국에 염치가 있나 진짜 화가 난다 X인지 된장인지 X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호수는 자신이 통장으로 있을 때 검수완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검찰 조직 자체가 지금 화해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밖에 나가 있다가도 들어와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놔 놓고 막아놓고 이렇게 보완을 해놔 놓고 최소한도 이 조직을 뭔가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나가겠다 해서 자꾸 나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래서 퇴임식까지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정말 문재인이 임명한 김호수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조직이 지금 화해되고 무너지고 있다 하는데 김호수도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사퇴한다 하는 것은 뭔가 쇼인 것 같고 알고 있었는 것 같고 또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